금정역 큰 변화의 시작, 지금부터 금정역 프루지오 그랑블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오랫동안 브랜드 아파트를 기다려온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대우건설의 오랜 기술력과 시공력에 서해 종합건설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주거문화를 더해 군포를 대표할 브랜드 대단지로 금정역 프루지오 그랑블이 조성됩니다. 금정역 프루지오 그랑블은 안양, 군포, 의왕의 새로운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군포 프리미엄의 최중심을 누리는 특별한 입지를 만나보시죠. 남다른 주거환경을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은 교통입니다.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요. GTXC 노선이 추가돼서 광역 트리플 역세권이 완성되게 됩니다. 또한 동탄 인덕원선 호계역도 신설될 예정으로 향후 4개 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기대됩니다. 전철망만 따져보더라도 강점이 확실한데요. 단지 주변의 다양한 버스 노선과 함께 경수대로, 홍안대로가 단지 앞으로 연결돼 있어서 자동차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쾌속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망으로 출퇴근 시간은 더 빨라지는데요. 안양 IT단지와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양국제유통단지 등 주변의 풍부한 일자리를 직주군접으로 누리는 워라벨 프리미엄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에서는 안양, 군포, 의왕, 3개 지역의 인프라를 가깝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입주민을 위한 셔틀버스 2대를 제공할 예정이라 아이들은 안전하게, 부모님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고요. 단지 인근에 학원가가 형성돼 있다는 점도 확인해주세요. 생활 편의시설들은 가까이 있을수록 좋겠죠. 대형 마트와 백화점에서 쇼핑은 물론 문화생활까지 편리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 대학병원, 영화관, 관공서와 중심상가 등 기반시설들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원스톰 라이프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원도 물론 있습니다. 안양천 수변공원이 가까워서 나들이 장소로 딱인데요. 특히 2.7km에 이르는 안양천 정비사업으로 수변공원을 우리집 앞마당처럼 오갈 수 있어서 쾌적함이 한층 더 높아집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금정역의 미래 비전이 기다립니다. 노후 도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GTX-C 금정역 복합환승센터가 예정돼 있어서 수도권의 새로운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정역 미래가치를 누리는 대단지 아파트 금정역 프루지오브랑블 입지를 살펴봤고요. 단지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정역 큰 변화의 시작 금정역 프루지오브랑블의 단지 모습을 만나보겠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45층까지 총 8개동으로 대우건설에서 시공을 맡아 공급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단지라 어디서나 눈에 띄는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전용면적 59, 76, 84, 95제곱미터로 소형부터 대형평형대까지 총 1072세대로 구성되고 각 전용면적별로 다양한 타입을 준비하고 있어서 사시는 분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타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정역 프루지오브랑블은 건폐율은 낮춰서 단지 안에 다채로운 공원 녹지와 어린 자녀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바람길이 시원하게 통하는 개방적인 동배치와 함께 약 700미터 길이의 단지 산책로를 조성해서 힐링 라이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는 차가 다니는 길을 최소화한 쾌적한 단지로 지어지는데요. 주차대 수도 넉넉하게 만연할 계획입니다. 내부는 특화된 설계가 적용됩니다. 프루지오브랜드의 간점이죠. 선호도 높은 4베이 위주의 평면에 광폭거실과 실용적인 주방은 물론이고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제공해 공간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단지 안에는 녹지와 조경, 산책로가 풍부하게 배치되는데요. 단지 밖을 나가지 않아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산책로와 함께 사계절 다른 풍경으로 찾아오는 친환경 녹색 단지로 조성됩니다. 단지 안에는 입주민 모두를 위한 중앙광장과 아름다운 수목이 있는 페마수, 어린이놀이터 2개소와 유아놀이터 1개소가 구역되어 있습니다. 대단지에 걸맞은 수준급 커뮤니티센터도 만나볼까요? 다양한 트레이닝 시설로 입주민의 건강관리를 도와줄 피트니스 클럽과 GX룸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주 이용하게 될 실내 골프 연습장이 준비되고요. 일과 학습, 취미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독서실과 그리너리 카페 어르신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시니어 클럽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더 좋겠죠? 맞벌이 부부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생활을 위한 시스템도 마련됩니다. 지하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과 안전을 생각한 고화질 CCTV,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갖춰지고 무인 택배 시스템과 공동현관문 열림 기능과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이 있는 원패스 시스템이 제공되고 창문을 열지 않고도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는 세대 환기 시스템이 모든 세대에 설치됩니다. 금정역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큰 변화! 지금 금정역 크루지오 그란드에서 시작됩니다. 금정역 크루지오 감사합니다.